지난해 1월 주일대사에 내정된 강창일대사는 부임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판결 등으로 냉각된 한일관계를 반영하듯 당시 모태기 외무상이 관례와 달리 강대사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바빠서 못 만났다고 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 대사니까 만났어야죠. 일본 외무상이 신뢰를 범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강대사는 이번 달 윤덕민 신임주일대사 발표가 난 뒤 이의민사차 하야시 외무상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강대사는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는 일본 정치인들도 많이 있지만 자민당 최대 파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반환적인 감정을 강하게 갖고 있는 일부 세력이 아직도 자민당의 큰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분의 눈치를 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분은 아베 전 수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지정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고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대일 강경 노선을 이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강경파가 그때는 대일 문제 좌지우지하지 않느냐는 저 생각인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코로나 때문에 여유가 없었어요. 한일관계 개선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금화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보호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우선 돈을 그분들께 해주고 구상구를 정부가 가지면서 일본 기업에 요청하는 거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재단 복원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재단 빨리 복원하라. 복원하고 복원하게 되면 아무 정도 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급선무로는 빠른 정상회담을 꼽았습니다. 주일 대사 근무 1년 6개월 동안의 소외에 대해 강 대사는 한일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귀국 후에는 한일 간 젊은 정치인들의 교류 등을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주일 Scot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